닥터류 알려주세요! 뚜둥! 오늘 주제는 되게 재미... 중요하고 이제 관심을 많이 가는 검사인데 기형아 검사라고 할게요. 흔히들 임신을 해서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기형아 검사는 언제 하죠? 우리 아기가 문제는 없는 거죠? 라고 물어봐요. 기형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형태에서 벗어난 형태를 기형이라고 해요. 자, 정상적인 형태를 벗어난 그런 온몸의 구조적인 이상은 몇 가지가 있을까요? 다섯 가지? 다섯 가지! 아니죠. 한 세 가지? 수천만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심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세한 그런 다양한 유전형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걸러낼 수는 없어요. 근데 산부인과에서 흔히 얘기하는 그런 기형아 검사는 뭘 걸러내는 걸까요? 다운 증후군. 맞아요. 세 가지입니다. 다운 증후군, 에드워드 증후군, 신경관결손형. 그러면 이것만 걸러내는 이유는 뭘까요? 아주 치명적이고 또 빈도수가 꽤 높은 빨리 빠른 조치가 필요하고 좀 더 면밀한 검사가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서 걸러내기 위해서 또 그럴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한 이 세 가지에 대한 스크리닝 검사를 들어갑니다. 이 세 가지 검사를 1차 검사, 2차 검사, 통합 검사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식으로 아이를 보게 되냐면 임신 11일 주에서 14주 사이에 눈으로 아기를 초음파로 봐요. 그래서 그때 생각나면 목덜미랑 콧대 봤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나요. 그래서 보통 목덜미 검사, 투명대 검사라고 하는 1차 경화 검사는 11, 14주에 눈으로 아이를 봐줘요. 근데 눈으로 보는 아기가 그때 한 5, 6cm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확인한 항목이 대여섯 가지밖에 없어요. 뇌가 잘 있는지 뱉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콧대랑 목덜미, 탯줄 들어가는 거랑 태반이 잘 만들어졌는지 그 정도를 보고 심박동수를 확인하게 되기 때문에 아이에 대해 파악하는 게 너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검사를 하냐면 엄마피를 뽑습니다. 그래서 엄마피를 뽑으면 임신 중에 엄마 보면서 아이 때문에 변화한 호르몬이 있어요. 여성 호르몬도 변하고 태반 만드는 호르몬도 변하잖아요. 그런 임신과 관련된 호르몬의 변화를 12주에 한번 봐요. 그런 다음에 다른 엄마들이랑 비교해요. 엄마들끼리. 그러니까 엄마들 검사니까 엄마들끼리 비교해서 대부분 엄마가 다 요렇대요. 근데 우리 엄마도 요런 범죄에 들면 오케이, 통과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검사가 너무 미흡하죠. 그래서 일부러 한 달 뒤에 또 합니다. 1차 검사를 한 다음에 16주 지나서 또 2차 경험사로 또 다른 호르몬 4가지 검사를 또 엄마들이 해봅니다. 그래서 1차 때 했던 거랑 2차 때 했던 거를 통합 쪽으로 산출을 해서 평균적인 엄마들이 다 요래요. 근데 우리 엄마가 다 요러면 아, 이랬던 엄마들한테서 다운 중후군 빈도는 극히 드물었는데 그럼 엄마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라고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간접 검사이기 때문에 100% 정확한 검사는 아니지만 1차, 2차 통합 검사 1차 11주, 2차 16주 이렇게 넘어서 해서 확률을 93% 정도로 높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그 7%는 못 걸러내는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고령 산모가 너무 많아졌잖아요. 만 35세가 넘으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다시피 다운 중후군의 빈도수가 급격하게 증가되는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약 500분의 1에서 300분의 1 안쪽으로 다운 중후군의 발생 빈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미 고위험군에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미 고위험군에 들어와 있는 분들한테는 또 다른 검사를 권해볼 수 있는데 그게 흔히 말하는 NIPT 엄마랑 애기랑 10주부터는 태방이 만들어지면서 혈액순환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엄마 피를 뽑아도 애기께 나와요. 그래서 애기 거를 직접 엄마들 피를 보는 게 아니라 엄마 피에서 애기 피만 똑똑똑똑똑 골라내서 그 세포의 염색체의 개수를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개, 두 개 있어야 되는데 세 개 있거나 하나 있는 걸 걸러내는 검사가 좋은 검사죠. 굉장히 정확도가 높아요. 약간 99%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여기서 아니다라고 나오면 다운증군이 아닌 게 맞아요. 하지만 확진 검사는 아니고요. 둘 다 확진 검사는 직접적으로 아이 걸 뽑아보는 양수 검사로 진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언뜻 들으면 NIPT가 너무 좋으니까 다 NIPT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가 문제일까요? 비싸다는 거. 맞습니다. 보험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건 엄마의 선택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39세 넘은 분들은 거의 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 빈도수가 39세가 넘어가면 약 100분의 1선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고 의견분으로 들어서기 때문에 39세가 넘는 분들은 많이 하시는 분이고 35에서 39 사이에 있는 분들은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반반 정도 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이제 재정이 되면 어령산모한테는 해주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용화 검사고요. 이제 20주 넘어서 하는 정밀 초음파가 이게 구조적인 걸 보는 검사예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그게 제대로 된 이제 아기가 잘 심장 형태가 정상인지 혈관이 잘 연결이 됐는지 콩팥은 잘 만들어졌는지 뇌에 구조적인 이상은 없는지 그때 이제 구조적으로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검사는 정밀 검사 정밀 초음파 검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